메뉴 타임 안녕하세요 고려차이입니다 글로벌 뮤직 마켓 뮤콘 2021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듣기쁨 10주년을 맞아서 세계 음악 기술 거장들과 함께 음악 정보를 나눈 컴포넌스부터 R&B, 힙합, 댄스 등 국내의 뮤지션들의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죠? 저희 골든차일도 이렇게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. 뮤콘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골든차일러였습니다. 안녕! 축하드려요.